오늘 영상의 신직업은 뭘까요? 따라라! 펠리컨! 빠밤! 펠리컨은 오리, 거위 둘 다 먹을 수 있어요? 대화도 가능해요? 꿀재미에요? 거위나 오리한테 썰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따란! 이렇게 돼요! 도지 도지 같으나? 내가 펠리컨이잖아? 어떻게 이런 꿀재미 걸릴 수가 있어요? 도지님! 도지님! 저를 믿으세요! 따라와봐요! 네! 여기 정말 끝에서 텔레포트를 한번 파봅시다! 먼저 가요! 동시에 타서 같은 곳 가봅시다! 싫어요! 나 죽일라 그러지! 지공의 폭풍은 정말... 한 번씩 보내주세요! 나 차원... 나 차원 이동했어요! 차원 이동! 그거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아닌데요! 그거 쓰레기잖아요? 그치, 쟤? 나를 줘요? 나 살려줘? 나 오리야! 빨리! 나 줘? 나 오리야! 나 줘! 여러분! 안 죽일게! 여러분! 누가 오릴까요? 교지님이 도망가서 더블킬이다! 뭔 소리야, 저 오리 아니에요. 나 오리야. 깔깔깔. 뱃속이 너무 아늑하네.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잠깐만. 요기님 먹지 마. 그러면 못 이겨. 요기님 오리야. 알겠어요. 저는 조긍해 볼게요. 오, 뭐? 아. 죄송해요. 뭐래요? 네. 냠냠? 아, 나 없는데 왜 드셨어요? 옴,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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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든든하다. 든든해. 또 어느 녀석을 막아볼까? 누구, 맛있게 생긴 사람 있어요? 요기님.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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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뭐가? 쪼찌다, 쪼찌다, 쪼찌다. 뭐요? 나 뭐.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아악! 아, 씨. 아니, 그, 그. 제가 쪼찌님한테 쪼찌님 뱃속 안 했었는데. 아, 그럼 요기님이 썰어가지고 백호님이 태어난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니, 제가, 젠데요. 제가 쪼찌님이 보이기로 썰었는데. 없던 백호님이 태어난 거예요. 아, 이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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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뭐야? 어라? 뭐야, 나 낚시하고 있었는데? 뭐, 나 갑자기 이동이 돼요. 저기요, 그렉 팀 쏟아줘. 빨리, 너 그렉 가리 지키잖아. 그렉 가리 지키잖아. 한 번 봐, 저렇게 봐. 어, 나 살았어. 그렉 살았어. 호 리 샷. 아. 아니, 답답해, 진짜로. 그 펠리컨 걸리는 사람. 제 앞에서 뜯지 먹어도 모른 척 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서로 도원결이 하죠. 멀치지 않게. 레디. 뽀얀님. 왜요? 펠리컨, 펠리컨이에요? 아니요, 저 장의사예요. 그래요? 나는 복수자예요. 님 못 믿어요. 왜 못 믿어요? 어, 이거 뭐야? 나 먹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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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뭐야, 다른 사람 소리 왜 안 들려요? 뭐야, 다 왜 붙어있어? 뭐? 나 빨리 나 서러워, 나 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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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났어요. 나 태어났어요. 어리쌋. 다우피님 사보했어요. 다우피님 지금 봤어요? 어디, 어디, 어디? 다우피님 정기사보, 정기사보. 다우피님 정기사보. 다우피? 아니에요. 그래요? 당신 위치를 보게나라. 워호우 워호우 워호우. 방송 오래 하고 싶으면 조용해라. 야호우 워호우. 정기사보. 유튜브 오래 있고 싶으면 조용해라. 여러분 다오피가 협박해요! 우찌님 먹어도 돼요? 먹어요 먹어봐요! 이리로 오세요 제가 먹어드릴게요 네 흠냠냠? 흠냠냠? 아잉 먹자 아잉 먹자 아잉님 먹자 아잉냠 아잉 먹자 우찌님? 아잉님 아잉님 잡아먹을라 했는데 오 아잉 여기있다! 아잉 먹자! 아잉 먹자! 그랭님이예요? 구찌님 이거 알아요? 뭐야? 제가 펠리칸인데요? 별로와 별로와 그럼 아잉님 먹자 아잉님 먹자 그니까 우리 아잉님 먹자 왜그러니까 목소리야 안 돼? 우리 아잉 먹자 그랭님 냠냠냠냠냠 흠ㅎㅎㅎ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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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lapse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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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용히 해주세요 다 조용히 해주세요 아까 그랭님이 먹었어요 그랭님이 먹었어요 저 제가 쭈지님이 저보고 아잉님 먹어요 아잉님 이래가지고 제가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근데 아잉님이 바로 쭈지님 먹어가지고 소리질러서 도망갔거든요 지금 지금 혹시 그렉님이랑 아잉님 직업이 어떻게 돼요? 저 장이사에요 저는 영배사에요 네 아잉님 다일게요 아 맛있게 먹었는데 저 제 세명이나 있었거든요 아 펠리콘 하나나봐요 아 뭐야 끝났어 펠리콘 보관 쿠키영상? 홀리샷 유튜브 영상각을 위해서 박당무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요 말하는 감자야 우리가 사부로 죽이는 키를 보고 싶구나 홀리샷 어서 나를 위해 죽어봐요 홀리샷 하루에 들어가는 모습이 어떤지 볼까요? 아 좋아 좋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홀리샷 여기 말고 저기 안개 쪽으로 가면 시체 떠내면 안돼요 아 맞다 맞다 그쪽 가서 보여드릴게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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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안개 낀 통골에 또 있다 유튜브 가서 챙겨야지 그니까 그니까 이 사람들 귀여워서 어떡하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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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어봐 여기 서있어봐 여기 위에 위에 여기 여기 너무 귀여워서 통평집할 수 없는 모습 아 그럼 여기 왔을 때 시 시청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럼 있자 안녕 네